안녕하십니까 잭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잭은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입니다. 저자는 사오티비 출판사는 다산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오티비 신경과학 관련 논문을 비롯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읽고 분석한 끝에 뇌과학을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신의 공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한 뒤에 다시 시작하기 두려워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어갈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소개 및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은 가동력이 굉장히 좋았구요. 특히 뇌과학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배경을 파악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경기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할 때도 수시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부에서 성과를 잘 내려면 우리는 먼저 뇌를 관리해야 합니다. 뇌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상태 즉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부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 운동선수가 무리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흐를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목표와 계획이 있더라도 공부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의 패턴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흘러가겠죠. 공부를 잘 하려면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고 익힌 것을 잘 흡수하려면 뇌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잦은 중독과 습관들로부터 뇌를 구하고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중독과 뇌, 중독에 부상당한 뇌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면 다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다음은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 꼭 목표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뇌를 망치는 습관과 중독들 우리 뇌를 가장 짧은 시간에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중독은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토록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중독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며 밑빠진 독처럼 보상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받은 보상은 다른 보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백점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하며 친구와의 수다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중독에 의한 보상이라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즉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보상과 일반적인 보상은 아예 경쟁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독에 빠지면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갈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보상으로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처음에 느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쾌감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더 강한 보상과 자극을 얻기 위해 중독 물질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정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삶의 모든 이유가 중독된 보상을 얻기 위함으로 바뀝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것이죠.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 아무리 중독이 나쁘다고 하지만 뇌까지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도파민이라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쾌감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은 우리 뇌의 정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해 도파민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상체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생존하기 이후에 끊임없이 먹이를 찾게 했고 강력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도파민의 보상체계가 현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의 대표 사례가 바로 중독입니다. 꼭 약물과 도박 같은 싱박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처럼 우리는 늘 일상의 크고 작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의 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일상의 중독에 의해서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의 정신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공부와 관련 없는 주제로 너무 많은 대화를 한 건 아닌지 아침에 본 자극적인 기사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와 관련 없는 것에 내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세워나간 에너지를 차단하세요. 단순히 오늘 하루 쉰다고 내 성적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즉흥적이고 중독적인 보상 체계에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은 한정적입니다.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 중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다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계속 다른 영상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쭉 재미난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시간이 흘러 있고 은근히 피곤이 몰려옵니다. 공부에 집중할 자원인 도파민을 거의 다 써버린 탓입니다. 게다가 공부는 우리가 본 영상보다 재미없기 때문에 이미 소진된 도파민이 추가적으로 분비되는 건 어렵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가 가능할까요? 집중력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 잠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두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부량과 집중력의 강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스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재능이 없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그냥 움직이기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도파민이 전두엽으로 조금이라도 더 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잠깐이라도 전두엽의 역할이 생깁니다. 도파민은 쾌락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도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에도 계획은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걷는다 해도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확인해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하니까요. 따라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는 통제감을 느끼고 그것을 보상으로 여겨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느껴질 때 전문가들이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산책이나 청소 등 움직이기를 권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걷거나 운동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는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일단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걷고 나면 어느 정도 화가 풀리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움직인다고 해서 중독에서 즉시 벗어나고 엄청난 실행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걷기와 운동이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감정으로 치우쳐 분비되는 도파민의 강력한 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이성과 의지를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좀 더 큰 효과를 바란다면 일과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동의 목적이 더해지면서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전전두엽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집중하고 일과를 해냄으로써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상의 루틴은 도파민의 경로를 설정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제한 시간지연 전략 활용하기 중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중독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보상받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을 누릴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제한 시간지연 전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상이라면 일단 지금 하는 공부나 일을 마친 후에 딱 20분만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앞서 중독의 보상 체계는 욕구가 생기고 바로 보상을 얻는 구조라고 했는데 시간제한 시간지연 전략은 욕구와 보상 사이에 인내와 노력이라는 매개를 넣고 무제한으로 누리는 보상 시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중독의 보상 체계를 일반적인 보상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 셈이죠. 세 번째 방법 자신에게 말한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모두 외면한 채 게임만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몇 시간째 게임만 붙잡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런 말이 전두엽과 전전두피질의 윤리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말하는 행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입니다. 베르니케와 브로카는 그 영역을 발견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베르니케는 언어를 읽거나 읽고 이해하는 영역 브로카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로 표현하는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 언어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두 영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실효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중독을 끊고 다시 공부할 힘을 얻고 싶다면 차분한 목소리로 다섯 시간이나 게임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과제를 하자 이렇게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중독 상태를 멈추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는 생각의 중독에 빠졌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움직여봐도 그 생각에서 쉽게 표현할 수 없다면 이 알아차리기 전략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어떠한 의식적인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명상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죠. 이렇듯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알아차리기의 메커니즘은 전전 두협의 모니터링이라는 능력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파악하는 능력인 셈이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충동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지 등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수 아이유는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될 때 즉시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 떠오른 부정적인 감정은 영원하지도 않고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임을 알기에 그 우울한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죠. 이는 곧 그녀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알아차리기는 단순히 내가 어떤 기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제 3자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아차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 정문호 박사가 강의에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능동적인 생각인 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전두엽이 빠진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 뭔가가 생각나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은 쉽게 멈추지 않으며 점점 커지기까지 합니다. 그럴수록 그 생각을 끊기 위해 내 의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하려는 노력이 곧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애써 억누르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 의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할 일을 미루고 싶은지 등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도가 많아지면 점점 더 자기 객관화가 강화되고 불안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세요. 학창시절 세상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듯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문제가 미래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일어서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몇 달을 타지에서 고생했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쉬면 정말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까지 늘어나서 줄곧 집에서 쉬면 처음만큼 행복할까요?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뇌와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쉽게 얻게 된다면 살면서 즐길 거리가 그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껴뒀다가 가지면 기다린 시간만큼 행복은 커집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보고 싶지만 이 힘든 공부를 마치고 본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행복은 더 클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쉽게 없는 행복을 넙죽 받아들이지 마세요. 손쉽게 얻은 순간의 행복에 익숙해진다면 정말 극복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간혹 지긋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 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동성 지능은 쇠퇴할지 몰라도 노력에 따라 결정성 지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단순 암기 영역에서는 분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배경 지식이 새롭게 배우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죠. 이해력이 높아지면 암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높은 이해력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한 시간을 투자해서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깨어나 그 즉시 잠자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 사람도 있었고 간단히 잠자리를 정리한 후에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신문을 읽고 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아침 루틴은 온몸에 활력을 불어놓고 각성 수준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 도파민의 경로까지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계획이나 노력을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통제되지 않는 충동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든 곧바로 행동해버리면 도파민이 전전두피질로 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전두엽의 자기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덕분에 충동적으로 할 일을 미루거나 계획이 없던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큰 차이가 있으며 이 하루하루가 꾸준히 쌓여간다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통제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제감을 주는 행동이란 정리정돈이나 운동 샤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정리정돈은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강력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집중하기 좋은 조건 만드는 법 집중력은 의외로 다양한 환경적, 신체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살펴봅시다. 첫째 뇌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하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집중력이 떨어졌고 잠이 온다는 뜻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품은 뇌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온도를 낮춰야 집중력이 살아나겠죠? 지금 공부하는 공간의 온도를 조금 낮춘다거나 잠깐 밖으로 나가 머리를 식히고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잠이 올 때는 먼저 주변의 온도를 확인해보세요. 둘째 낮잠은 엄청난 집중력을 선물해줍니다. 낮잠은 하루를 두 번 가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라고 하여 낮잠 시간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연구팀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신경세포 간 틈새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 노폐물이 쉽게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이유가 바로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잠이 쏟아지면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쉬면서 자는 척을 해보세요. 자는 척만 해도 아주 얕은 잠과 같은 효과가 있고 뇌 속의 노폐물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셋째, 과다한 당섭지는 뇌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죠. 그런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조금은 배고픈 상태가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은 사람의 정소와 집중력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은 산성 물질이어서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 몸의 생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와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을 맞추는데 이때 우리 뇌에도 칼슘이 부족해집니다. 칼슘은 안정적인 정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불안해지거나 충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뇌 속의 시냅스 형성에도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니 수험생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은 너무 배고파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먹을 게 그때뿐일 때만 찾아주세요. 넷째, 정리, 정돈된 주변 환경은 뇌의 피로감을 낮춰줍니다. 신경과학자 대니얼 레버틴은 책 정리하는 뇌에서 우리 환경에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며 그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뇌에는 지속적인 피로가 쌓인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하거나 일하는 환경, 특히 침대나 책상 주변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주변이 더럽고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청소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통제한다면 내 의지력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결핍을 이용하라 결핍은 보상의 가치도 더 높여줍니다. 방학이 두 달인 대학생과 보충수업 때문에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둘에게 똑같이 일주일간 더 쉴 수 있는 보상을 해준다면 두 사람에게 일주일의 가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이미 두 달 이상인 방학에 일주일이 더해지는 거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고3 수험생은 방학이 두 배로 늘어났으니 하루하루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게 되겠죠. 이처럼 결핍의 상황은 보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가치 있는 보상은 더 매력적이므로 행동할 동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많은 결핍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결핍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목표를 지나치게 높였을 때 즉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에 한 번 보상을 주는 패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상을 주는 패턴으로 목표를 크게 바꾼다면 당장 하던 일조차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핍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동기도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결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늘 만족된 삶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막을 걷다 만난 오아시스가 여느 때의 물보다 더 큰 기쁨이 되듯 결핍은 우리에게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부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던 고3 시절 자유를 박탈당했던 군 복무 시절 해결하기 어려웠던 리포트나 프로젝트 등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했던 모든 시간은 결핍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핍된 경험들이 우리의 자산이 되었고 더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강인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 한탄하기보다는 이 노력이 이유의 삶에 더 값진 행복을 선물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고생이 있기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고 다가오는 주말이 더 기쁘게 느껴지듯 결핍을 잘 활용한다면 삶의 질은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실력을 100% 발휘하는 방법 저는 임용고시의 서수령과 논수령 시험을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리라 생각했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 그 원인을 찾고자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글 쓰는 속도가 느렸고 심지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도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런 제 약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공부에 허튼 노력을 들이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지식이 없었기에 시험 전날까지도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공부만 쌓으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관찰법을 행동과학에서는 빈도 기록법 또는 지속시간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단순히 내 행동에 대해서 일기처럼 기록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안깁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습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에 강하고 약한지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내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행동을 기록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진 않았는지 신경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자기 통제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나에 대한 지식 메타인지는 내 행동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획의 황금시간 공부를 끝내기 전 30분 계획했던 공부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매일 8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했는데 스마트폰도 보고 딴짓을 하다 보니 실제 공부시간은 1시간도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8시간을 공부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무런 성찰과 피드백도 없이 각오를 다져봤자 이 학생은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잘못된 계획으로 공부시간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집중력은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니 목표를 줄일 필요가 있겠어. 이 자리는 통나와 가까워서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와서 조용한 자리를 잡아야겠어. 그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내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2시간씩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해봅시다. 국어는 계획대로 2시간을 공부했지만 영어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3시간이 걸렸고 수학은 1시간도 채 보지 못했다면 수학 공부를 막 끝내 시점에서 우리 대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가 끝난 직후의 대는 지금 경험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막 영어 과목을 마쳤다면 영어 지문에 낯선 단어가 많이 나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영어 단어를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끝내기 직전의 뇌는 지금 뇌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행동을 끝낸 시점의 뇌를 가장 현명한 뇌라고 부릅니다. 이때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다음 계획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마치기 직전 10에서 30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다음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의식공부법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공부한다. 무의식 중 가정 대표적인 것은 잠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하루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할 만큼 우리 삶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을 지닙니다. 하나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을 회복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뇌는 그날 경험했던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죠. 하루 내내 공부했던 내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뇌는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공부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우리 뇌는 자주 떠올리는 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결국 자는 동안에도 암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난 직후에는 이전에 어려웠던 개념도 이해가 잘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의 위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온종일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잠든 날에는 막혔던 생각이 어느새 정리되어 있거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했던 공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 외의 일상적인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을 자주 떠올린다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일상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엄청난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을 활용함으로써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특정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뇌의 수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뇌의 영역은 좌뇌의 언어 영역과 전두엽입니다.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도 계속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운해가 활성화됩니다. 좌뇌의 세세하게 나무를 보며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운해에는 머리소 숲을 보며 각자의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뇌와 운해를 번갈아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통찰력이 풍부해집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나 공부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보가 뇌에 들어올 때는 시상이라는 곳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시상은 정보의 걸음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마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내가 본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추천하듯 내가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각이 우리 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상에 과부하가 걸리고 뇌는 급속도로 피로해집니다. 그 이후에 공부를 해봐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공부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투리 시간은 공부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전 공부와 이후의 공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특정한 생각을 일상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면 의식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학습효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잠재적인 공부 시간이 비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습관이 깊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과연 전교 1등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공부만 할까요? 그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다만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수험생에게 시간은 동동하게 주어집니다. 온종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가 잘 안될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럼 자투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고 어려운 것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요약하기를 거쳐 단어장이나 메모지에 핵심 키워드만 적습니다. 스스로 설명하고 녹음한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재구성 공부법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키워드만 보고 그 내용을 떠올리거나 유추하는 인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도 자체로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 개념을 떠올리는 시도만으로도 공부의 흐름이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계기도 됩니다. 다음은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공부함의 통제감을 느끼는 것도 불안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매일 공부할 시간과 과목을 반드시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노력이 적게 되는 공부 계획과 많이 드는 공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하기로 계획한 것들이 수학 3시간 한국사 1시간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라면 그 중에서 가장 노력이 적게 들고 수행하기 쉬운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날 공부의 첫 시작으로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수학 3시간을 정한다면 수학만 붙잡고 온종일 끙끙대다가 통제력이 낮아져 그 뒤에 내가 할 일들도 다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달성하기 쉬운 공부 목표인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제감이 향상되어 뒤이어 한국사 1시간 공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깁니다. 계획을 조절하는 것도 통제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그날 공부하는 내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면 순서를 앞당겨서 빨리 해결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편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주고 통제력도 높입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앞서 소개한 재구성 공부법 중 하나인 설명하기 방법을 활용합니다. 실컷 혼자 강의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통제감이 가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부 이해의 면에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하강 나선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하며 주변이 정의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내 행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변화하듯 내가 이 환경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으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행위도 통제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운해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진 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몸의 변화를 만들고 통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더 오랫동안 운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물론 운동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너무 피로해서 하루를 날리거나 그 다음 날까지 여파가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일과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곧 시합이 이어져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운동 선수들은 불안감을 없애는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을 하나씩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 시합 전에 그 행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행동을 단순히 그때만 잠깐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루틴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힘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에서 우리 뇌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욕구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배경을 파악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노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경기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할 때도 수시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부에서 성과를 잘 내려면 우리는 먼저 뇌를 관리해야 합니다. 뇌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상태 즉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부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 운동선수가 무리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흐를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목표와 계획이 있더라도 공부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의 패턴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흘러가겠죠. 공부를 잘 하려면 다시 말해 무엇보다도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고 익힌 것을 잘 흡수하려면 뇌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존 중독과 습관들로부터 뇌를 구하고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중독과 뇌, 중독에 부상당한 뇌가 공부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면 다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다음은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 꼭 목표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뇌를 망치는 습관과 중독들 우리 뇌를 가장 짧은 시간에 아주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중독은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토록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중독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며 밑빠진 독처럼 보상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받은 보상은 다른 보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100점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하며 친구와의 수다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중독에 의한 보상이라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즉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보상과 일반적인 보상은 아예 경쟁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독에 빠지면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갈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보상으로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처음에 느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쾌감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더 강한 보상과 자극을 얻기 위해 중독 물질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정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삶의 모든 이유가 중독된 보상을 얻기 위함으로 바뀝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는 것이죠.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 아무리 중독이 나쁘다고 하지만 뇌까지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도파민이라는 뇌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쾌감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은 우리네의 정신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뇌는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해 도파민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상체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이를 찾게 했고 강력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도파민의 보상체계가 현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의 대표 사례가 바로 중독입니다. 꼭 약물과 도박 같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처럼 우리는 늘 일상의 크고 작은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의 뇌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일상의 중독에 의해서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나의 정신에너지가 어디로 새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공부와 관련 없는 주제로 너무 많은 대화를 한 건 아닌지 아침에 본 자극적인 기사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부와 관련 없는 것에 내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간 에너지를 차단하세요. 단순히 오늘 하루 쉰다고 내 성적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즉흥적이고 중독적인 보상 체계에 이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양은 한정적입니다.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 중에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다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계속 다른 영상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쭉 재미난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시간이 흘러있고 은근히 피곤이 몰려옵니다. 공부에 집중할 자원인 도파민을 거의 다 써버린 탓입니다. 게다가 공부는 우리가 본 영상보다 재미없기 때문에 이미 소진된 도파민이 추가적으로 분비되는 건 어렵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부가 가능할까요? 집중력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 잠까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두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며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부량과 집중력의 강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스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재능이 없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그냥 움직이기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도파민이 전두엽으로 조금이라도 더 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잠깐이라도 전두엽의 역할이 생깁니다. 도파민은 쾌락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도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에도 계획은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걷는다 해도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확인해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하니까요. 따라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통제감을 느끼고 그것을 보상으로 여겨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이 느껴질 때 전문가들이 집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산책이나 청소 등 움직이기를 권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걷거나 운동할 때는 행복감을 느끼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일단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걷고 나면 어느 정도 화가 풀리고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움직인다고 해서 중독에서 즉시 벗어나고 엄청난 칠행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걷기와 운동이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감정으로 치우쳐 분비되는 도파민의 강력한 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이성과 의지를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좀 더 큰 효과를 바란다면 일과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동의 목적이 더해지면서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전전두엽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집중하고 일과를 해냄으로써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상의 루틴은 도파민의 경로를 설정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한 시간 지연 전략 활용하기 중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중독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보상받을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을 누릴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 제한 시간 지연 전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상이라면 일단 지금 하는 공부나 일을 마친 후에 딱 20분만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앞서 중독의 보상 체계는 욕구가 생기고 바로 보상을 얻는 구조라고 했는데 시간 제한 시간 지연 전략은 욕구와 보상 사이에 인내와 노력이라는 매개를 넣고 무제한으로 누리는 보상 시간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중독의 보상 체계를 일반적인 보상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인 셈이죠. 세 번째 방법 자신에게 말한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모두 외면한 채 게임만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몇 시간째 게임만 붙잡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이렇게 소리를 내어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런 말이 전두엽과 전전두피질의 윤리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말하는 행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영역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입니다. 베르니케와 브로카는 그 영역을 발견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베르니케는 언어를 읽거나 읽고 이해하는 영역 브로카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로 표현하는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은 언어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두 영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실효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중독을 끊고 다시 공부할 힘을 얻고 싶다면 차분한 목소리로 5시간이나 게임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과제를 하자 이렇게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중독 상태를 멈추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는 생각의 중독에 빠졌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움직여봐도 그 생각에서 쉽게 표현할 수 없다면 이 알아차리기 전략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어떠한 의식적인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명상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죠. 이렇듯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알아차리기의 메커니즘은 전전 두협의 모니터링이라는 능력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파악하는 능력인 셈이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충동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지 등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수 아이유는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될 때 즉시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 떠오른 부정적인 감정은 영원하지도 않고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임을 알기에 그 우울한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대응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그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죠. 이는 곧 그녀가 평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알아차리기는 단순히 내가 어떤 기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제3자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아차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자 정문호 박사가 강의에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능동적인 생각인 반면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고 전두엽이 빠진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 뭔가가 생각나고 그때 떠오른 생각들은 쉽게 멈추지 않으며 점점 커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록 그 생각을 끊기 위해 내 의지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하려는 노력이 곧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애써 억누르기 보다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 의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할 일을 미루고 싶은지 등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도가 많아지면 점점 더 자기 객관화가 강화되고 불안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나는 것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세요. 학창 시절 세상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듯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문제가 미래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일어서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을 영원히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몇 달을 타지해서 고생했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쉬면 정말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까지 늘어나서 줄곧 집에서 쉬면 처음만큼 행복할까요?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뇌와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곧바로 쉽게 얻게 된다면 살면서 즐길 거리가 그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껴뒀다가 가지면 기다린 시간만큼 행복은 커집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보고 싶지만 이 힘든 공부를 마치고 본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행복은 더 클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쉽게 없는 행복을 넙죽 받아들이지 마세요. 손쉽게 얻은 순간의 행복에 익숙해진다면 정말 극복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간혹 지긋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도 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동성 지능은 쇠퇴할지 몰라도 노력에 따라 결정성 지능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단순 암기 영역에서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인 배경 지식이 새롭게 배우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죠. 이해력이 높아지면 암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높은 이해력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한 시간을 투자해서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깨어나 그 즉시 잠자리를 정리하고 샤워를 한 사람도 있었고 간단히 잠자리를 정리한 후에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신문을 읽고 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아침 루틴은 온몸에 활력을 불어놓고 각성 수준을 높여주며 더 나아가 도파민의 경로까지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계획이나 노력을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통제되지 않는 충동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든 곧바로 행동해버리면 도파민이 전전 두피질로 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전 두협의 자기 통제력이 높아집니다. 덕분에 충동적으로 할 일을 미루거나 계획이 없던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큰 차이가 있으며 이 하루하루가 꾸준히 쌓여간다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충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통제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제감을 주는 행동이란 정리 정돈이나 운동 샤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정리 정돈은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큰 강력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집중하기 좋은 조건 만드는 법 집중력은 의외로 다양한 환경적 신체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면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을 살펴봅시다. 첫째 뇌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하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집중력이 떨어졌고 잠이 온다는 뜻입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하품은 뇌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온도를 낮춰야 집중력이 살아나겠죠? 지금 공부하는 공간의 온도를 조금 낮춘다거나 잠깐 밖으로 나가 머리를 식히고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잠이 올 때는 먼저 주변의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 낮잠은 엄청난 집중력을 선물해 줍니다. 낮잠은 하루를 두 번 가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라고 하여 낮잠 시간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연구팀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신경 세포 간 틈새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 노폐물이 쉽게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이유가 바로 뇌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잠이 쏟아지면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운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편한 자세로 쉬면서 자는 척을 해보세요. 자는 척만 해도 아주 얕은 잠과 같은 효과가 있고 뇌 속의 노폐물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셋째 과도한 당섭취는 뇌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죠. 그런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조금은 배고픈 상태가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은 사람의 정서와 집중력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은 산성 물질이어서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 몸의 생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러면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와 산성과 염기성의 평형을 맞추는데 이때 우리 뇌에도 칼슘이 부족해집니다. 칼슘은 안정적인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불안해지거나 충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뇌속의 시냅스 형성에도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니 수험생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식은 너무 배고파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먹을 게 그때뿐일 때만 찾아주세요. 넷째, 정리 정돈된 주변 환경은 뇌의 피로감을 낮춰줍니다. 신경과학자 대니얼 레버티는 책 정리하는 뇌에서 우리 환경에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며 그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뇌에는 지속적인 피로가 쌓인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하거나 일하는 환경, 특히 침대나 책상 주변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주변이 더럽고 정리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청소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통제한다면 내 의지력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결핍을 이용하라 결핍은 보상의 가치도 더 높여줍니다. 방학이 두 달인 대학생과 보충수업 때문에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둘에게 똑같이 일주일간 더 쉴 수 있는 보상을 해준다면 두 사람에게 일주일의 가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두 달 이상인 방학에 일주일이 더해지는 거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고3 수험생은 방학이 두 배로 늘어났으니 하루하루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게 되겠죠. 이처럼 결핍의 상황은 보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가치 있는 보상은 더 매력적이므로 행동할 동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많은 결핍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친 결핍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목표를 지나치게 높였을 때 즉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에 한 번 보상을 주는 패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상을 주는 패턴에서 목표를 크게 바꾼다면 당장 하던 일조차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결핍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동기도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결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늘 만족된 삶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막을 걷다 만난 오아시스가 여느 때의 물보다 더 큰 기쁨이 되듯 결핍은 우리에게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부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았던 고3 시절 자유를 박탈당했던 군 복무 시절 해결하기 어려웠던 리포트나 프로젝트 등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했던 모든 시간은 결핍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결핍된 경험들이 우리의 자산이 되었고 더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강인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 한탄하기보다는 이 노력이 이유의 삶에 더 값진 행복을 선물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고생이 있기에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고 다가오는 주말이 더 기쁘게 느껴지듯 결핍을 잘 활용한다면 삶의 질은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실력을 100% 발휘하는 방법 저는 임용고시의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리라 생각했지만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 그 원인을 찾고자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글 쓰는 속도가 느렸고 심지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도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험 때 시간이 모자라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런 제 약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공부에 허튼 노력을 들이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지식이 없었기에 시험 전날까지도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공부만 쌓으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 계획대로 실행하되 내 행동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에서는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풀면 실시간으로 나를 점검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딴짓을 몇 번이나 했나 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했는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찰법을 행동과학에서는 빈도 기록법 또는 지속시간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내 행동에 대해서 일기처럼 기록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안깁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습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에 강하고 약한지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내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행동을 기록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진 않았는지 신경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자기 통제력까지 향상시킵니다. 나에 대한 지식 메타인지는 내 행동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획의 황금시간 공부를 끝내기 전 30분 계획했던 공부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매일 8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했는데 스마트폰도 보고 딴짓을 하다 보니 실제 공부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꼭 8시간을 공부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무런 성찰과 피드백도 없이 각오를 다져봤자 이 학생은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잘못된 계획으로 공부 시간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집중력은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니 목표를 줄일 필요가 있겠어. 이 자리는 통로와 가까워서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와서 조용한 자리를 잡아야겠어. 그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내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2시간씩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해봅시다. 국어는 계획대로 2시간을 공부했지만 영어에서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3시간이 걸렸고 수학은 1시간도 채 보지 못했다면 수학 공부를 막 끝내 시점에서 우리 대는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가 끝난 직후에 대는 지금 경험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막 영어 과목을 마쳤다면 영어 지문에 낯선 단어가 많이 나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영어 단어를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끝내기 직전의 뇌는 지금 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행동을 끝낸 시점의 뇌를 가장 현명한 뇌라고 부릅니다. 이때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다음 계획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마치기 직전 10에서 30분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다음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의식 공부법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공부한다. 무의식 중 가정 대표적인 것은 잠,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하루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할 만큼 우리 삶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을 지닙니다. 하나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을 회복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뇌는 그날 경험했던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죠. 하루 내내 공부했던 내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뇌는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공부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우리 뇌는 자주 떠올리는 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결국 자는 동안에도 암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난 직후에는 이전에 어려웠던 개념도 이해가 잘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무의식의 위력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온종일 고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다가 잠든 날에는 막혔던 생각이 어느새 정리되어 있거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했던 공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장기 기억에 저장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공부 시간 외의 일상적인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을 자주 떠올린다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일상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떠올리는 습관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엄청난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의식을 활용함으로써 통찰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서 특정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뇌의 수많은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뇌의 영역은 좌뇌의 언어 영역과 전두엽입니다.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도 계속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운해가 활성화됩니다. 좌뇌의 세세하게 나무를 보며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운해에는 머리소 숲을 보며 각자의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좌뇌와 운해를 번갈아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통찰력이 풍부해집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나 공부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보가 뇌에 들어올 때는 시상이라는 곳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시상은 정보의 걸음망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많은 정보 중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마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내가 본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추천하듯 내가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각이 우리 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상에 과바하가 걸리고 뇌는 급속도로 피로해집니다. 그 이후의 공부를 해봐도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공부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투리 시간은 공부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전 공부와 이후의 공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황논문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특정한 생각을 일상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이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면 의식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학습 효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잠재적인 공부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습관이 깊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죠. 과연 정교 1등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공부만 할까요? 그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다만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수험생에게 시간은 동동하게 주어집니다. 온종일 공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가 잘 안될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럼 자투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고 어려운 것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어야 하고 요약하기를 거쳐 단어장이나 메모지에 핵심 키워드만 적습니다. 스스로 설명하고 녹음한 것도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재구성 공부법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키워드만 보고 그 내용을 떠올리거나 유추하는 인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시도 자체로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 개념을 떠올리는 시도만으로도 공부의 흐름이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계기도 됩니다. 다음은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공부함의 통제감을 느끼는 것도 불안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매일 공부할 시간과 과목을 반드시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노력이 적게 드는 공부 계획과 많이 드는 공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하기로 계획한 것들이 수학 3시간 한국사 1시간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라면 그 중에서 가장 노력이 적게 들고 수행하기 쉬운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날 공부의 첫 시작으로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수학 3시간을 정한다면 수학만 붙잡고 온종일 끙끙대다가 통제력이 낮아져 그 뒤에 내가 할 일들도 다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달성하기 쉬운 공부 목표인 영어 단어 10개의 외우기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제감이 향상되어 뒤이어 한국사 1시간 공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깁니다. 계획을 조절하는 것도 통제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면 그날 공부하는 내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면 순서를 앞당겨서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급현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주고 통제력도 높입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앞서 소개한 재구성 공부법 중 하나인 설명하기 방법을 활용합니다. 실컷 혼자 강의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통제감이 가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부 이해의 면에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하강 나선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하며 주변이 정의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변화하듯 내가 이 환경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으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행위도 통제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운해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해진 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몸의 변화를 만들고 통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더 오랫동안 운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물론 운동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너무 피로해서 하루를 날리거나 그 다음 날까지 여파가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일과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곧 시합이 이어져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운동 선수들은 불안감을 없애는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을 하나씩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 시합 전에 그 행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행동을 단순히 그때만 잠깐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루틴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힘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에서 우리 뇌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욕구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